업무 재개에 들어가기 시작한 상하이시가 최근 3-4일간 봉쇄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 텐데요. 또 다른 외신에서는 비록 업무 재개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방역에 대해서 상하이시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상하이시는 이렇게 봉쇄된 지역 안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봉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를 중국 정부는 사회적 제로 코로나 상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봉쇄된 지역을 제외하면 코로나에 위험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봉쇄된 지역의 확진자를 줄여나가거나 결과적으로 없앨 수 있으면 코로나는 완전히 통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SNS상에서는 텐진 근처의 한 마을이라고 하면서 해당 마을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을 떠나 모처로 격리되어 가는 모습을 찍은 그런 영상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는 그 동영상을 볼 때 격리 대상이 되는 마을 사람 수는 1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그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중국은 각 지방정부, 각 지역별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행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 재개를 서둘러야 하는 상하이 지방정부의 방역태세와 조업 재개보다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런 지방, 마을의 행정태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ANK NOTEU